안녕하십니까 다이빙의 강박정 환자 강영찬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관련 이슈를 가지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 다이빙 이슈라면 첫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감압병의 빈도가 조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아기 젖 먹일 때 다이빙 해도 되는가 그 다음에 임신 다이빙을 하는 중간에 임신을 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임신 한 사람은 다이빙 해도 되느냐 애기 놓고 나면 출산 후에는 언제 다이빙을 하느냐 그 다음에 맨스 때 내가 피임약을 먹고 있을 때 또 여자분들이 특히 어른성도 연세가 들면 남자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많아집니다 그런 경우에 다이빙 드물지만 월경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월경 전 정후군 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자궁 내막염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큰 수술 자궁 적출술 유방암수술 난소암수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질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방성형술 이후에 다이빙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아직은 세계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다이빙하는 %가 낮습니다 어쨌든 같은 인구로 봤을 때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감압병을 보이는 것 같다는 것이 현재 감압의학계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어쩌면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체내 근육에 비해서 지방이 좀 많다 지방은 결국은 기름이기 때문에 그 세포막 자체가 사실은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스 특히 질소가 그 세포막을 통과하는 그 힘이 우리가 지용성이 높다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도 지용성이 꽤 높은 즉 기름막을 잘 통과하는 가스다 해서 이것이 어쩌면 감압병을 더 잘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안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고기 많이 먹는 나라 햄버거 많이 먹는 나라에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비만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분명히 감압병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폐가 작기 때문에 공기 소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같은 200바를 쓰고 들어가서 1시간 다이빙하고 나와보면 저는 한 20바를 남았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최우석 트레이너의 경우는 그래도 아직 60바나 70바를 남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보다 다이빙 시간이 기니까 감압병이 잘 오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십시오 만약에 지방이 많으시면 펠스 열심히 해서 근육을 좀 키우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다이어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셔서 안전하게 다이빙 하시기를 권합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가 다이빙 하는 것은 혹시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다이빙 중에는 우리가 질소가 몸속에 흡수가 되죠 이 질소가 모유가 돼서 아이에게 들어가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지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모유 속에 혹이 녹아있는 질소가 있어도 소아, 태아, 미안합니다 그 애기에게는 젖을 먹는 애기의 신진대사에 전혀 지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출산 후에 유방에 염증만 없다면 다이빙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임신 했을 때 다이빙 해도 되나? 아 이거 참... 아 미안합니다 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임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 이것은 지금 실제로 현재 그 학회지에 나와 있는 그런 연구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이빙 여행 다서는 특히 애기를 가질 수 있는 주기라면 애기를 갖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이빙 할 때는 다이빙을 모두 마치고 나서 48시간 이후에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임신 했을 때 다이빙은 하지 말라가 결론입니다 임신 했을 때는 내 모태에 녹아들은 질소가 크고 있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신 중에는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언제 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 이후에 젖을 얼마 동안 먹이느냐 또 얼마나 일찍 운동을 시작하느냐 특히 서양 사람들은 애기 놓고 가급적이면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출산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뭐라 그러죠? 애기들 봐주는 집에서 그냥 계속 내리 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애기에게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애기를 놓으면 여자분이 가급적이면 빨리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운동 생활로 복귀하기를 권합니다 정상분만 하면 빠른 사람은 일주일 만에 혹은 길어도 한 3주 지나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더라도 애기가 한 100일 잔치를 마치면 더 이상 산모 흉내를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이빙 할 수 있고 그냥 하나의 수치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4주 후에 애기 놓고 최소 4주 이후에 다이빙 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제왕절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왕절개의 흉터도 다이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했는 경우는 한 6주까지는 기다리라고 권합니다 지금 그 피리어드를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다이브웹 질의응답에서 한번 이 질문을 받고 저도 당황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멘스 때 체액이 저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조금 부어오릅니다 이럴 때 질소 배출의 능력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등의 감압병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 때 다이빙 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권장상은 없습니다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다이빙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피임약을 먹고 있는 여성입니다 경구 피임약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매스컵다든지 구토하든지 심지어는 혈전, 색전이 피임약을 먹는 사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피임약이 감압병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은 증명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성 감압병 환자 거의 천 명, 956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 기간 동안 본인이 피리어드였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5%가 피임약을 복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온 다음부터는 피임약을 먹는 여성은 다이빙을 좀 주의하든지 수심시간, 상승속도 이런 것들에 좀 더 보수적인 방향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40대가 지나서 50대, 60대 들어가면 골다공증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나의 노화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말은 뼈 속에 있는 뼈 성분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결국은 폐경이 되면 에스테로젠이라고 하는 여성홀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뼈 속에 미네랄이 소실되기 때문에 옵니다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조금 다쳐도 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고위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골다공증 환자는 다리병을 좀 조심스럽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어느 정도의 월경전 증후군을 앓는다고는 합니다 이때는 사람이 약간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여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가지 우울증 두통 이런 것들이 잘 오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프로젠스테론 이라는 약을 쓰는데 그 약의 효과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부위과에서는 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월경전 증후군을 앓을 때 어떤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 때 감압병도 더 많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 본인도 그렇지만 특히 버디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다이빙에 의한 스트레스 혹은 버디 워크를 할 때 어떤 협조가 잘 안된다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 증상이 심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이빙을 조심스럽게 혹은 좀 쉬는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 증후군은 멘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왔다가 곧 없어지기 때문에 잠시 쉬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의겨됩니다 자궁 내막염은 사실 여성만이 앓는 참 상당히 괴로운 그런 병입니다 문제는 이 자궁 내막염이 있는 분들은 자궁 내에 출혈된 것이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 고여 있습니다 아프고 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 내막염이 다이빙 관련되는 어떤 감압병이나 이런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막염이 심할 때는 그 증상 자체만 해도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다이빙을 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큰 수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궁 적출술 이것은 우리가 개복해서도 하지만 질을 통해서도 자궁을 적출해 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굉장히 큰 메이저 수술로 보고 가급적이면 한 두 달 정도는 다이빙을 쉬라고 권합니다 아주 건강한 분들은 6주 지나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히 적용이 됩니다 유방암을 수술하는 경우요 한국에서는 2018년 통계가 여성의 경우에 갑상선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유방암입니다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게 비해서 남자들은 위나 대장이나 폐쪽으로 이렇게 암의 빈도가 올라가죠 수술을 하는 것 자체는 다이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일 때는 수술만 하는 경우보다 방사선 치료, 항암비 치료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지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이빙은 그 모든 치료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항암비를 쓰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저희들 유방에 있는 거기 바로 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폐기능의 장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 치료가 됐다고 확실하게 판단을 받고 그때 다이빙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가끔 유방암의 기수가 좀 높아져서 이렇게 겨드랑 쪽에 있는 임파선까지 다 수술을 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자리에 부종도 잘 생기고 해서 수트를 고를 때 이렇게 몸에 조금 여유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방성형술은 실리콘을 여타가 요즘 생리식염소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넣는 소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리식염소는 중성불역입니다 다이빙의 불역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리콘의 경우는 이게 음성불역입니다 그래서 이 불역이나 트림에 아주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BCD를 입을 때 이 체스트 끈이 있죠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를 누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걸 했든지 수술 기간이 끝나고 어떤 상처가 다 났고 나면 한 4주 정도 보면 충분히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난소 종량의 경우도 수술을 하는데 이 역시 수술과 항암치료, 항암제 치료의 모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치료의 후유증이 없고 그 다음에 신체와 근육의 힘이 회복되면 그때 다이빙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만 했다고 하면 이것도 큰 수술로 관제해서 최소 6주 혹은 8주 정도를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과 관계되는 다이빙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에게 약간의 감압병 빈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수유 그 다음에 다이빙과 임신 또 임신과 다이빙 출산 후 월경중 피임약 복용할 때 골다공점, 월경전, 정우구까지 다룰고요 그 다음에 큰 수술을 하고 나서는 충분한 기간 수술만을 했을 때도 4 내지 8주 혹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겸했을 때는 그 치료의 악영향이 내 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서 다이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